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이렉스 다이렉스 누군가 어떻게 되실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 샀어요 잘했다고 말했어요 기다려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역에 지역에 아 청담 청담이 청담이면 아 네 이렇게 비닐장갑까지 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대휘입니다 제가 20살이 된 기념으로 올해 첫 생애 첫 투표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한테 너무 의미있는 하루였고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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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